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까지 나는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선생님이 데드포인트라는 주제로 빨리 데드포인트를 극복해서 세컨 윈드로 넘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캐스트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공부 시작한 지 약 4주에서 5주 정도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엔 대부분이 적응을 하고 편안함이 시작되는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는 그런 세컨 윈드로 진입을 했기를 바라면서 요즘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그것이 온라인 학생들도 가장 궁금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정성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공부하면 되는지 지금 개념을 하고 있고 기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정량적인 것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양 또는 내가 2월까지 끝내기로 한 그 진도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한 캐스트에서 문, 이과 모두 설명을 할 거거든요 한 캐스트에서 문, 이과 분류가 된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언제나 문과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과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거든요 말은 문, 이과인데 왠지 수학이라고 하면 이과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명감 또는 정말 문과가 수학을 더 힘들어해 라는 느낌에서 아 문과 먼저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그런 그 두 가지에서 늘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께 마음대로 하셔라 라고 했거든요 자 뭐가 먼저 나올지는 선생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형이네요 역시 네 수학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 가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2월 28일까지 즉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또는 조금 더 길게 보면 3월 학평 전까지 이 수험생들에게 3월 학평이라는 첫 시험 그 전까지 자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1등급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목표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하고 선생님 강의의 목표는 100점 최소한 1등급 100점을 목표로 달리다 보면 1등급은 자연스럽게 받아지겠죠 그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인 실력을 위해 현장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2월 28일까지는 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밀리지 않고 1등급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정량적인 결론은 미투는 무조건 완강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3월 학평의 미투 전범위가 출제되기 때문에 미투를 개념 에센스 보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완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혼자 풀죠 선생님의 교재에 있는 선생님 강의든 어떤 개념 강의를 듣던 그 교재에 있는 문제량이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아마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하나씩 하죠 뭐 미음으로 시작한다거나 지읒으로 시작한다거나 이런 기출문제집 한 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투는 2, 3점짜리는 무조건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문제집 한 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고 4점 평가원 4점짜리는 평가원 문제만 푸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숙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4점짜리는 평가원만 푸는데 킬러 쪽은 즉 2, 1, 3, 0 쪽은 3분의 1 정도만 일단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킬러 쪽 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미투를 끝까지 끝낸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미투를 한 번은 완전히 끝내는 것이고 그런 3월 학평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3월 학평 시험의 성격을 반영해 보면 3월 학평의 30번, 21번 자리는 6평, 9평 수능의 킬러 자리랑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3월 학평은 정말 선생님들이 이건 꼭 알아야 돼 라고 당부하고 싶은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킬러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의 고난이도 킬러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개념을 잘 배우고 완강을 하고 2, 3점짜리를 평가원, 교육청 구분 없이 모두 풀고 4점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이 1, 3, 0에 나왔던 킬러는 3분의 1 정도만 3개 중에 하나씩만 풀어나가도 3월 학평의 100점, 흔들리지 않는 1등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매년 수험생들을 끌고 가면서 저희가 선생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질문을 받아주고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결론이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밀착된 선생님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미적부는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이 아니라 3월 학평 전까지 완료하고 3월 학평 전에 시간을 남겨서 계획을 짤 때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겨울 시작부터 3월 전까지 완강한 교제 그리고 내가 풀었던 기출 문제들에 대한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까지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3월 학평의 점수가 터지거든요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는 약간 교과 과정의 특이성상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는 문제만 풀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의 교과 과정의 출제 의도와 약간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에 관련된 것들은 2012, 미적부는 모든 기출을 푸는데 그 책에 있는 그러지 않은 이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 파트는 이 부분에, 이때 나온 것만 풀면 된다라는 게 미투에 대한 1등급, 안정적 1등급을 위한 결론이고 기백은 2회 완강을 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3월 학평은 미투 전범인데 왜 기백을 2회 완강해야 되냐 기백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학기 중에 기백할 시간 따로 없다 학기 중에는 내신을 해야 되고 그 내신이 기백 범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백은 완전히 완강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돼요 이건 매년 1등급 안정적인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기백 때문에 처지는데 기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구평이라 할지라도 공간까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구평이라 할지라도 여름에는 전범위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하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백 개념을 할 거야 라고 마음먹고 할 수 있는 배짱이 거의 없어 남들 다 실전하는데 나만 기백 개념하고 있어 이런 학생들 없거든요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반드시 기백을 완강해야 되고 왜 근데 2회 완강을 해야 되냐면 기백이 굉장히 낯선 과목일 거야 이게 낯설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그 개념이 나한테 정착이 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미투는 미원에서 미적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얹어놓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나은데 기백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개념을 두 번 보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 듣고 반드시 숙제로 다시 한 번 듣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백 두 번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겨울방학에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3점 전부 풀어야 되고 4점 평가원 문제 중에 B킬러만 푸세요 킬러는 내신기관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어쨌든 평가원은 9평부터 기백을 출제하기 때문에 1학기 내신기관에 남겨놨던 킬러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전체 호흡으로 봤을 때 물리적인 한계 모두 반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통은 3월 학평의 경우의 수까지 출제가 되죠 그런데 그 경우의 수라는 게 대단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항정리까지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소단원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간혹 경우의 수까지다라고 하면 그게 순열 조합까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항정리까지 끝내라고 해놨고 확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인 게 경우의 수 특히 순열 조합은 더더욱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은 조금 덜한데 순열 조합 쪽은 우리가 풀만한 문제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이 경우의 수 문제를 만들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과과정의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확통 이항정리까지 공부를 하면 평가원과 3월 대비로 3월 학평 기출을 전부 푸는 것 2.3.4점 가릴 것 없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2월 28일까지 모두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률 통계의 뒷부분은 1학기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해도 아주 늦지는 않거든요 확통이 가장 내구조와 맞지 않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두 과목에 비해서 조금은 숨쉴 구멍이 있는 그런 과목이죠 어쨌든 2월 28일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6평 대비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는 또 선생님이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1등급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량적 진도이고요 지금 이걸 보여주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학생들은 어떡하지? 이미 겨울방학은 이만큼 흘러버렸고 남아있는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텐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거를 다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여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의 문제를 2, 3점 선생님이 데드포인트 이야기할 때 숙제관리 같은 거 얘기를 했었죠 그때 했는지 그 전 캐스트에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 3점 전부가 아니라 2, 3점짜리 여러분들의 교제 문제 중에서 나는 3의 배수만 풀겠다 이렇게 줄이라는 거죠 양을 전체 진도를 끊어서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건 안 돼 전체적으로 푸는 양을 줄이라는 거죠 대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풀면 돼 마찬가지 사전평가원 킬러가 3분의 1이 아니라 나는 5분의 1만 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아있는 시간 대비 계획을 짰을 때 시간이 부족하면 강의를 완강하는 쪽은 타협을 보지 마시고 이 뒤쪽에서 타협을 봐야 돼 이 남겨놓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개념을 다시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런 정신적 여유는 이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쪽은 건드리지 마시고 뒤쪽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100점을 목표로 하는 진도이긴 한데 이건 안정적 1등급의 정말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한선이고 나는 안정적으로 100점 실력을 갖춰갈 거다라고 하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에게는 해피한 설 연휴가 있고 그 해피한 설 연휴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미투 오답 정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준 거죠 오답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 저는 확통은 아예 안 하고 있었다 그럼 확통은 아예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죠 앞쪽에 그죠? 경우에서 대단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완전히 완강해버리고 열심히 문제를 푼다 목표를 잡으세요 설 연휴에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설 연휴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하나 잡고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걸로 또는 미투 확통을 하고 있었어 나 기백이 저렇게 지금 완전히 끝내야 되는지 몰랐어 그럼 빨리 기백을 하셔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형은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도 여기까지는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는 거죠 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안 될 거야라는 생각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나형 봅시다 자 문과 나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형 학생들도 마찬가지 수험생활 동안 안정적인 1등급 실력을 갖추기 위해 2월 28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기본적으로 3월 학평 전범위에 있는 수투를 완강해야 된다 수투에서 타협을 보면 안 된다 무조건 완강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끔 최상위나 상위권 학생들이 수투는 조금 되는데 미적이 어차피 킬러 문항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나는 미적분 1을 했다 겨울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3월 학평에서 한 대 딱 맞고 오는 거지 어? 수투 이거 뭐지? 이런 느낌 그리고 6평 가면 더 심해 사실 미적 1을 얹어놓기 위한 베이스가 수투고 특히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잘 안 되어 있으면 함수에서 주어지는 x축 y축 좌표 평면의 기본 개념 그래프를 보고 찾아내야 하는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합성 함수와 역 함수의 아주 본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미적분을 얹기 위한 베이스인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어서 결국은 6평 또는 여름 즈음에 어? 수투 함수 때문에 미적까지 흔들려 하는 최상위 문과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겨울에 반드시 수투 완강 해야 된다는 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투 완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강의로 보자면 수투 완강을 목표로 하면서 강의 교재 속에 들어있는 개념 에센스에 있는 문제들의 수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연습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야 그죠? 그 문제들은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문제들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따라하면서 그 적용법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대부분이 기출 문제집 한 권 정도를 놓고 선생님한테 배운 개념과 개념에 대한 적용법을 연습을 할 거야 그 기출 문제집 한 권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한 권 어떤 기출 문제집이든 그 한 권 속에 들어있는 2점 3점의 수투 문제는 다 풀어야 된다 평가원 문제든 교육청 문제든 그리고 평가원 문제 4점짜리만 골라 풀어라 일단 그래야 개념을 적용시키는 기준이 제대로 확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원을 가장 잘 반영한 오롯한 시험이 사물학평이기 때문에 4점은 너무 무리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빚으며 무리를 하며 무리? 무리 뭘까요? 무리를 무리를 하지 마시고 교육청 4점짜리까지 무리해서 풀 생각하지 마시고 4점 평가원과 사물학평 문제는 다 푸세요 사물학평에 선생님들의 어떤 논리가 매년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물학평은 다 푸시고 2, 3점 전부 그리고 4점은 평가원 플러스 사물학평 이렇게 해서 2월 28일까지 수투 공부를 쭉 하면 되고 수투 같은 경우는 전범위로 사물학평 대비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학평 전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뭐 한 10일, 10일 정도 여유롭게 마감을 하고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개념 강의에 있는 문제 우리 에센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개념 강의들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풀었던 기출 문제까지 한번 오답 정리를 사물학평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잡고 일주일 정도 여유를 잡아서 오답 정리를 하셔라 그래야지만 사물학평에 성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미적원은 일단 겨울방학에 2월 28일까지 미분까지만 끝내면 충분하다 적분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땡큐고 그러면 좋은 건데 수투를 하고 미원을 끝까지 끝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래서 수투를 줄이지 마시고 줄여야 한다면 미적, 미분까지 그래도 1등급의 안정적인 실력에는 문제 없어요 미분까지 해서 역시 기출문제집은 2, 3점 전부 그리고 4점 평가원 B킬러까지 그리고 킬러는 1학기 때 풀면 돼 여러분들이 1학기 내내 미적원을 가지고 놀 거야 여기에 아마도 수투의 함수를 베이스로 미적원을 가지고 놀 거라고요 1학기 내내 주제가 미적원의 거의 미분이야 적분은 9평 돼야 나오기 때문에 6평이 미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내내 미적원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디까지? 미분까지 개념강의 완강하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2, 3점 다 풀고 그리고 4점 평가원 B킬러까지 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통 마찬가지 확률까지만 해놓으면 6평이 확률까지이기 때문에 이 2월 28일에 확률까지만 해놓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1학기를 겪으면서 사실 여름방학의 확률 뒷부분에 있는 분포나 통계적 추정은 정말 개념적으로 뭐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난이도 있게 나오지가 않아 개념을 정확히 알면 풀만한 문제들 아무리 센 문항에 가 있어도 개념을 정확히 알면 풀만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만 확통은 진짜 처음 개념 배우고 평가원 기출만 풀어야 돼 개념 시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에센스 하면서도 확통은 풀만한 문제가 세상에 거의 없다 확통 문제를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 웬만한 사설 확통 문제들은 교육청 문제도 그런 경우가 많다 개념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내 개념이 안 돼서 이게 안 풀리는 건지 또는 이 문제가 문제성이 있는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는 개념의 바운더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은 반드시 평가원 기출만 풀어라 라는 거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문과 학생들을 1등급을 만들고 100점을 만드는 문과 학생들이 겨울에 이것을 데드라인으로 하한선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를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안정적인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되죠 싹 싹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표를 보여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대부분의 학생은 어떡하지? 나는 겨우 수투 또는 미적원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데라는 약간의 그런 절망감이 들 수도 있는 캐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게끔 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너무 뻔한 팁이지만 설 연휴를 이용해서 한 과목 개념을 완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한 과목이라는 게 아무리 문과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덜 해도 수학 쪽의 비중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워낙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수투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경우는 그래도 거의 없어 수투 미원을 하고 있거나 수투 확통을 하고 있거나 아무리 안 해도 두 개 이상은 하고 있죠 만약에 수투 미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확통 확률까지를 설 연휴에 완강을 하자 수투 확통을 하고 있던 사람은 미적을 미분까지 한번 달려보자 미분까지가 힘들면 급수까지라도 한번 달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설 연휴가 짧으면 3일 아마 길면 5일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 본인의 어떤 학원 스케줄이나 기타 등등에 따라서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유가 주어질 수 있어 그럼 그때 2분의 1 과목이라 하는 건 확통이 될 수도 있고 미원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난 미적은 하고 있었는데 수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수투 함수 파트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2월 28일까지 이건 정량적인 거야 이 정도 진도를 맞추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봄에 내신 공부하면서 미적 공부하고 그리고 여름에 다들 실전 준비로 고난이도 문제 들어갈 때 나는 어느 쪽 개념이 안 돼 있어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못 풀어 남들은 파이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개념해야 돼 그때 개념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지 정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험생활은 정말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흡을 봤을 때 진도 부분도 스스로 처지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이 기준에 맞게끔 최소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선생님 도저히 나는 지금 이럴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이과 쪽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이쪽은 절대 타협을 하시면 안 돼 강의는 꼭 들어야 돼요 진도는 끝내고 문제 쪽의 양을 낮추는 것으로서 타협을 해야 돼 선생님은 2, 3점 전부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2, 3점에 3의 배수 문제만 풀겠다 즉 3번, 6번, 9번, 12번 양의 3분의 1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줄여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게 한번 얘기했었죠? 퀘스트에서 3의 배수를 풀겠다 또는 5의 배수를 풀겠다 그렇게 할지언정 난 7의 배수로 갈 거야 라고 할지언정 이 진도를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직 1등급 진입을 꿈꾸기에는 조금 실력이 아직은 거기까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럼 수터 하나라도 끝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근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매년 학생들을 끌고 가면서 느끼는 건 수험생이 해야 되는 시기적 진도는 다 똑같다는 거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겨울에 이것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끝내야 돼? 그럼 끝내야 되는 거야 1년의 호흡으로 봤을 때 단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이 공부하는 속도나 할 수 있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절을 하지 현장에서도 진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진도를 끝내는 양을 얇게 간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이미 1등급과 예를 들어 3등급이 이미 실력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나는 3등급이야 빨리빨리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실력이 안 돼 있으면 천천히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천천히 가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한 1등급은 더 빨리 가고 나는 그 대비 더 느려진 거고 이 갭이 점점 벌어지기만 하지 줄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박차를 가해서 문제를 풀 시간은 많으니까 이걸 끝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지금 몇 등급이든 1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현장에서 선생님 강의 듣는 학생들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1대1도 밀착을 해서 학생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분들께 나타나서 고민이 되는 순간마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쯤 여러분들의 고민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선생님 에센스 듣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듣고 힘내시고 에센스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순음나와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